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난 영상에서 종명명으로 이제 종목 코드를 받아오고 그 종목 코드를 통해서 파이낸스 데이터 리더를 통해서 이제 일별 시세를 받아오는 실습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데이터 리더에다가 다 이 함수까지 써줄 수도 있지만 이 문장 자체를 함수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미리 함수 이름을 정해놨는데요 파인드 아이템 리스트라는 이제 이름을 지정을 해두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역시나 인덴테이션 에러가 발생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파이썬에서 이렇게 함수 혹은 조건문 아니면 반복문에서는 블록을 구분을 할 때 들여쓰기로 블록을 구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def는 define의 약자로 이제 함수를 의미하게 되는데 함수, if문, for문, while문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들여쓰기를 써주셔야 돼요 들여쓰기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오류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요 파인드 아이템 리스트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제가 따옴표 3개로 써준 문장들이 독스트링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함수에 이런 독스트링을 만들어서 문서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위에서 만들었었던 이 파이낸스 데이터 리더에서 아이템 코드 바이 아이템 네임 까지 복사를 해서 여기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아이템 네임을 이 LG화학을 지우고 적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어 에다가 2020년 기본값이 없으면은 2020년 데이터부터 가져오게 만들도록 할 거에요 연도가 없으면 2020년부터 가져오도록 할 거에요 그래서 기본값을 연도의 기본값을 2020으로 넣어 주도록 하구요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를 df 언더바 데이라고 넣어 주도록 할게요 일별 시세를 받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결과값 리턴 df 언더바 데이 이렇게 실행을 해 주도록 할게요 종목명으로 이제 일별 시세를 받아오는 함수 만들었으면 여기 일단 종목명 삼성전자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의 전체 기간에 대한 일별 시세를 받아오게 되요 지금 6000개의 로우를 받아왔어요 삼성전자의 주가를 받아왔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2020년부터 받아오게 되어 있는데 2020년부터 받아오지 않고 전체 기간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디폴트 값이 2020인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죠 그럼 여기에다가 여기 이어 를 받아서 넣어 주도록 할게요 스타트 값인데 이어 넣어 주면은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연도를 스트링 데이터 값으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스트링 형태로 넣어 주게 되면은 2020년부터의 일별 시세를 받아오게 돼요 삼성전자의 현재까지 이제 일별 시세를 받아왔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삼성전자 말고 이제 그냥 삼성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할게요 삼성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가 났어요 그래서 불리언 오류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템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하는 예외 처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템 코드 바이 아이템 네임을 아이템 코드로 받도록 할게요 언더바 코드로 받고 그 다음에 이 아이템 코드를 여기에 넣어 주도록 할 텐데 이 데이터 리더 실행 시키는 거를 아이템 코드가 있을 때만 실행을 시켜라 라고 할게요 그래서 if 아이템 코드가 무언가 값이 있을 때 없을 때는 false가 반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을 해주고 삼성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실행이 되지 않아요 삼성전자 해 보도록 할게요 하면은 삼성전자의 일별 시세 2000년부터의 일별 시세를 받아오게 되죠 그러면은 아이템 코드가 없을 때 else일 때는 return false 이렇게 반환을 해 주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이라고 쳐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false가 반환이 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게 되면은 그 함수에서 뭔가 예외가 발생할 것 같은 예외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삼성 하게 되면은 없으니까 이렇게 false 값이 떴고 네이버도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죠 네이버 false 그 다음에 소문자 네이버 했을 때도 false 그런데 대문자 네이버 하게 되면은 이렇게 2020년부터의 주가를 받아오게 돼요 여기에다가 연도를 우리가 한 2015년부터 하게 되면은 2015년부터의 주가를 그 다음에 2017 하게 되면은 2017년도부터의 주가를 받아오게 되죠 그럼 이제 종목명으로 일별 시세 가져오는 함수 만들었는데요 이 함수 잘 동작하는지 이제 몇 가지 종목 더 넣어 보도록 할게요 LG화학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LG화학 하면은 LG화학의 주가 2020년부터 잘 받아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빅히트의 주가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빅히트 하게 되면은 이렇게 빅히트 잘 가져왔는데요 빅히트는 2020년에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맨 첫날 10월 15일 상장한 날은 체인지 값이 NAN로 Another Number의 약자예요 결측치로 되어 있는데 이 체인지는 전일 대비 값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처음 상장한 날은 전일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측치로 표기가 되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톡 데일리에다가 이 빅히트의 데이터를 담아서 재사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빅히트라는 종목의 일별 시세를 스톡 데일리라는 변수에 담아 주었어요 그러면 이 변수를 통해서 저희가 일별 시세를 시각화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 변수에 할당된 수집된 데이터의 종가만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 컬럼을 다 그리는 게 아니라 클로즈 종가만 가져와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인덱스 값이 있고 밸류 값이 있게 되는데 인덱스 값이 X축으로 그 다음에 값이 Y축에 그려지게 돼요 판다스에 내장된 플롯으로 그리게 되면 X축에 이렇게 일자 데이터 인덱스에 있는 값이 오게 되고 Y축에 밸류 값이 오게 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의 시리즈 데이터만 그렸는데요 이제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시각화 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는 이렇게 OHLC 데이터와 거래량 체인지 값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값을 플롯으로 시각화 하게 되면 전체 수치 데이터에 대한 선 그래프를 그리게 돼요 이 선 그래프는 기울기를 통해서 값의 높고 낮음을 표현을 하게 되는데 체인지 값 같은 경우에 아니면 다른 값들도 밑에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값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 찾기가 굉장히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스톡 데일리 값을 서브 플롯으로도 그려 볼 수가 있어요 스톡 데일리에 플롯 똑같이 그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옵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브 플롯츠 하고 트루 하게 되면은 서브 플롯을 그리게 되는데 이렇게 서브 플롯 그리게 되면은 이 로그를 그래프 하나하나마다 다 찍게 되기 때문에 조금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렇게 G라는 아무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주게 되면은 로그를 찍지 않고 그래프만 그리게 돼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조금 크게 그려보고 싶다 하면은 피그 사이즈는 한 10,8 정도로 그려보도록 하구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사이즈 크게 그리게 되면은 이제 아까 좀 바닥에 깔려서 있었던 값들이 이렇게 값의 높고 낮음을 그려 볼 수가 있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스톡 데일리를 통해서 이렇게 서브 플롯도 그려 봤는데요 이 스톡 데일리에 있는 값을 히스토그램으로도 표현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스톡 데일리 점 히스트 하게 되면은 전체 수치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리게 돼요 여기서도 역시나 이렇게 로그가 찍히는 게 지저분하다 하게 되면은 H 하고 아무 변수에나 넣어주게 되면은 그래프를 좀 깔끔하게 그리게 되는데 피그 사이즈는 역시나 10,8 정도로 조금 크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전일비 그 다음에 클로즈는 종가 하이는 고가 로우는 저가 오픈은 시가 그 다음에 볼륨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빅히트 종목을 저희가 스톡 데일리라는 변수에 담아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빈스 값을 설정을 해서 이 막대의 개수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빈스는 깡통에다가 데이터를 몇 개를 남아서 담을 건지를 의미를 하게 되는데 한 개의 깡통에다가 담는다 하게 되면은 전체 빈도수를 그냥 한 개의 막대로 그리게 돼요 그래서 다 빈도수가 똑같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0개의 막대 하게 되면은 이제 빈도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서 그려지게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100개 하게 되면은 100개의 그래프 막대를 그리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 20개 정도로 나눠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체인지 값 전일 대비예요 그래서 전일 대비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종 모양을 하고 있지만 오른쪽에 조금 치우쳐져 있어 보이고 0인 상태가 이제 값이 변화가 조금 적을 때다 그 다음에 이쪽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값이 내렸을 때가 이 정도 많이 내렸던 날 그 다음에 조금 많이 올랐던 날 이런 전일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종가 어디에 주로 분포되어 있나 봤더니 여기 26만원 같은 경우엔 좀 적었고 나머지 14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구간에 이제 종가가 많이 몰려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고가라든지 저가도 마찬가지고 시가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거래량 봤을 때도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을 때보다는 좀 적을 때가 조금 더 많았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히스토그램의 막대를 이제 개수를 다르게 하게 되면은 그래프가 조금 다르게 그려진다 라는 점 주의를 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변수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스케일이 달라서 아까 이렇게 서브 플롯으로도 그려 봤는데요 이렇게 서브 플롯 그릴 때 이제 한 두 개의 값 종가와 거래량만 그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클로즈 하면은 종가 그 다음에 거래량은 볼륨으로 이렇게 두 개만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점 플롯 하게 되면은 이 두 개의 값에 대한 스케일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스케일이 조금 다르게 표시가 되게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스케일이 달라서 여기 클로즈 종가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값의 높고 낮음을 보기가 어려워요 세컨더리 Y 옵션을 통해서 볼륨 값은 오른쪽에 따로 이제 여기 스케일을 표시를 하겠다 볼륨 값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볼륨 값을 표시를 하게 돼요 거래량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이제 거래량도 처음에 상장했을 때에 비해서 조금 많이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거래량 봤을 때 한 주가 거래되었을 리는 없죠 그 다음에 여섯 주가 거래되었을 리도 없는데 여기 보면은 1, 2, 6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위에서 그래프 그렸을 때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 노테이션으로 표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노테이션은 보통 과학적 표기법 과학적 기수법이라고 보통 부르게 되는데요 저 1, 2, 6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숫자 0이 6개가 출력이 되게 되는데요 아, 천 단위의 컴마를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100만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어요 거래량 봤을 때 100만 단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과학적 표기법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숫자를 10진법으로 편하게 작성하여 표현하는 방법이다 과학자, 수학자, 공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데 이 부분적인 이유는 특정한 산수를 단순화시켜주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과학적 표기법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문자 읽는 방법은 이렇게 10 곱하기 6승 10의 6승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천 단위 컴마 하게 되면은 이렇게 100만을 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 표기법으로 그래프에 이제 표시가 되는 거 주의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톡 데일리 한번 다시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스톡 데일리에 디스크 라이브 해보게 되면은 개별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값을 보게 되는데 이 요약값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과학적 표기법에 따라서 숫자가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판다스로 데이터 분석 혹은 시각화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파이썬 라이브러리 사용할 때도 이렇게 값의 스케일의 차이가 크거나 값을 표현하기에 숫자가 너무 길거나 하게 되면은 과학적 표기법으로 줄여서 쓴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저희가 일별 시세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한 개의 종목만 이 파이낸스 데이터 리더로 수집을 했는데요 여러 개의 종목을 함께 수집을 해서 분석하는 과정을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